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우리 알테오젠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월요일장 출발이 좋습니다 양봉이 나왔고 결국은 상승세로 잘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큰 상승은 아니지만 우리 오늘 1.61% 상승을 했으며 우리 여기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바로 여기 빨간색 선 21선 21선에 안착을 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여기가 왜 중요한지 하나둘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좋아요 한번씩 조금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구독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제2의 월급 프로젝트 바로 우리 주식을 통해서도 월급처럼 따박따박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알테오젠의 주가 위치가 자 우리 여기 빨간색 선이라고 하면은 우리 21선 라인으로서 저항으로 작용이 됐던 이 선인데 자 우리 이 구간을 돌파 지지함과 동시에 어떻게 됐다 급등 랠리가 나왔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급등이 나오다가 우리 여기 21선을 이탈을 했고 이탈함과 동시에 이제는 뭐다 올라오면은 저항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하다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시도를 했다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는 안착하는 이러한 패턴을 그려주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 21선 돌파 이후에 바로 금열장에서도 윗고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은봉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일단은 오늘 양봉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러한 순간으로서 바로 정확하게 우리 21선에 돌파 돌파 이후에 안착을 시키는 이러한 흐름으로서 이제는 뭐다 저항 올라오면 얻어맞고 올라오면은 이 저항이 이제는 올라탔다라는 거죠 올라탔으면 이제는 뭐다 내려가지 않고 지지하고 올라가려고 지지하고 반등을 주려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제는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무엇인지 뭔가 재료 뭐 뉴스 화제거리가 있었나 이러한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 장중에는 뭐 특별히 뭐 나온 건 없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하고 이렇게 좀 기사들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나왔네요 글로벌 제약사 1분기 기대 이상 국내 제약사 영향은 글로벌 제약사들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던 가운데 이거 지난 금요일날에도 나왔죠 우리 글로벌 빅파마 연이어 컨센서스 상해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예상보다 좋은 성적 그로 인해서 우리 국내 연계된 제약사들 또 역시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데 바로 우리 머크앤드 컴퍼니 머크하고의 우리 MOU 이렇게 기술 이전 관련 체결을 하고 있는 알테오젠이 거기에 대한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예요 자 우리 여기 흐름 살펴보면은 우리 글로벌 빅파마 1분기 실적 발표가 올해 제약업계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이정표다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 간접적인 영향 끼친다라는 거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기술 수출을 진행한 라이선스 아웃을 진행한 몇몇 기업 그 가운데 바로 우리 유한양행하고 알테오젠 이 두 종목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바로 머크 머크족하고 바로 우리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키트루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고 이번에 MSD 바로 머크에서도 어린콜에서도 알테오젠 기술 수출한 키트루다 체형에 대해서 언급했다라는 거 자 이거 지난 금요일날에도 조금 나왔던 내용들인데 자 지난 금요일날에도 나온 거죠 바로 금요일날에 이 기사는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에 나온 거고 알테오젠의 주가 강세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컨퍼런스 쿨이 호재로 작용됐다라고 바로 우리 알테오젠과 계약 관계인 머크의 실적 발표 키트루다를 강조한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왔던 거 다 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똑같이 나온 거고 새롭게 나온 것은 딱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로 우리 알테오젠 머크 대표 키트루다 학장성 강조로 광세를 띄었던 상황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 핵심은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약금 267억 그리고 품목허가 특허 현장 누적 순매출에 대한 마이스톤 증액이 포함되었다 이거 뭐다라고 했습니까? 마이스톤 증액 로열티 로열티가 포함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로 인해서 바로 연간 1조 원의 로열티를 수령할 것이다 라는 관측 이러한 이슈가 지금의 상승세를 이끄는 이러한 원동력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알테오젠은 자 지금 현재 평판 1등이다 라는 거 어디 생물공학 상장 기업에서 브랜드 평판을 1위를 할 정도로 우수한 경쟁력 우수한 성장성 이렇게 지금 현재 브랜드가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자리가 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다가오는 5월 MSCI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죠 이거 언제입니까? 5월 15일입니다 자 우리 5월달 15일날에 있을 바로 우리 MSCI 편입에 바로 이제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엔캠하고 ACD 현대 일렉트릭 총 3종목이 약 90% 90% 이상이다 라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장에는 돌고 있죠 이러한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알테오젠의 주가 강세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들 머크의 추가 기술 이전 MSCI 편입 기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내용 보면은 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다 우리 머크하고의 약속된 현금만 지금 현재 1조 4천억 1조 4천억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연간 연간 수천억 원 이상의 현금음이 가능할 거다라는 거 바로 뭐다 로열티 로열티를 10년간 받게 될 경우 이러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회사의 그저 성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실적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알테오젠의 주가가 향후 긍정적으로 자격이 된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우리 주가는 언제 지난 2월달부터 상당히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 조정을 주고 지금은 뭐다 저점을 다지고 있다 이 저점 약 저점을 한 달 한 달여 동안 저점을 다졌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여기 21선을 돌파 안착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새로운 시세를 출발하려는 모습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구간하고 지금 현재 비슷한 비슷한 유사한 종목이 있어요 바로 엔캠이라는 종목인데 자 우리 엔캠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보세요 엔캠도 지금 현재 똑같이 흘러가고 있죠 이것도 똑같이 MSCI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죠 자 우리 급등하고 누르고 바로 언제 이 구간 한 달여 동안 눌러놓고 우리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을 했는데 자 그때 위치가 어디였다 바로 여기 21선을 돌파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여 동안 우리 눌러주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 3월달 자 우리 이거 비교를 하면은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죠 의자에는 보세요 바로 이 순간이에요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우리 바로 엔캠의 주가 위치 한 달여 동안 이렇게 저점을 지켜줬던 저점을 행보했던 이러한 순간하고 똑같은 위치에 지금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 우리 여기 21선 21선을 돌파함과 동시에 강한 상승세 지금 현재 우리 21선을 돌파했죠 여기에서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흐름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알테오젠 이러한 순간 바로 뭐다 저점을 형성하고 박스권을 그렸던 이러한 순간들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가 저점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확인을 해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요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지표 하나를 추가를 해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지표 하나를 추가를 했는데 검은색 선이 생겼죠 이렇게 검은색 선 하단에서는 우리가 주가의 저점 검은색 선 상단에서는 고점을 나타내는 위치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금 비교해서 보여드렸던 종목 가운데 우리 앤캠 앤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앤캠도 지금 현재 여기 검은색 선에 왔을 때의 저점 라인과 위에 있을 때의 고점 라인들 바로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앤캠이 여기 검은색 선에 왔을 때가 저점이었는데 이날이 언제다? 3월 8일날 3월 8일날에도 제가 이 구간에 저점이 왔다 바로 여기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략도 드렸었는데 자 우리 그날의 상황 한번 보면서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리 이때가 언제였다? 3월 8일날입니다 3월 8일 자 3월 8일입니다 3월 8일날 앤캠의 영상인데 자 우리 이날 제가 앤캠 전략을 드렸었던 거 함께 볼게요 더 빠르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간은 매수를 고려해야 되고 매수를 해야 되지 결국은 뭐다 지금 구간은 타점이다라는 얘기예요 현 구간은 타점이 되고 있고 여기서는 절대 매도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 현재 앤캠 얼마입니까? 23,450원까지 소폭 상점 자 이거 제가 가격을 잘못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3만원 23만원인데 23,000원이라고 잘못 얘기해 두고 있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 우리 주가가 이렇게 매일같이 은봉으로 급락하고 상당히 공포스러운 순간에 제가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 아까 지표 지표 말씀드렸죠? 이러한 순간에 이렇게 전략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전략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자 내용 어떻게 말씀드리는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상승을 진행하고 있는데 23,000원 이 라인은 제가 봤을 때는 저점 라인입니다 아시겠죠? 23,000원 이 라인 저점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 구간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 고점에 물려있다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추가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상승할 때 지켜봤던 분들 어디서 이것을 사야될까? 어디서 살 것인가? 계속 고민하셨던 분들 바로 지금이다 지금 아시겠어요? 라인 나우 지금 지금이 바로 타점이 와다라는 말씀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바로 이 구간이 뭐다? 타점이다라고 지금이다 라인 나우 이 순간이 바로 우리 신규로 접근도 해보고 우리 물려있던 사람들 추가도 할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같이 실시간 전략 실시간 라이브 전략을 통해서 정확한 타점을 다 잡아 드렸던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타점들 우리 함께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타점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알테오젠 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알테오젠 실시간 이라고 알테오젠 라이브라이브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이와 같이 실시간 라이브 전략을 통해서도 빠르게 빠르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우리 알테오젠 바로 이렇게 네 글자 남겨주시면 우리 다 타점들 우리 매수의 전략과 매도의 전략 다 여러분들 무료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 자 우리 이러한 순간들의 타점을 지금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살펴본다면 자 우리 이 순간 정확하게 우리 저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순간 3월 8일날 이와 같이 전략을 드리고 나서 어떻게 바로 다음 날에 급등했던 순간에 이 저점 라인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주고 하다가 돌파를 하는 이러한 순간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알테오젠도 똑같은 상황 바로 이 순간 보세요 정확하게 우리 검은색 선까지 왔을 때가 저점 이때가 언제? 4월 5일날 그죠? 4월 5일 바로 이 순간이 알테오젠도 정확하게 저점 이 저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순간이었고 이런 순간들의 위치 정확한 매수의 전략과 매두의 전략 다 함께 그죠? 여기 상단의 번호 5073 7491 이쪽으로 알테오젠 알테오젠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 다 함께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이 순간이 아까 4월 5일자 4월 5일날에 바로 우리 신성하고 알테오젠 알테오젠을 알테오젠을 매수 전략을 드렸던 순간들이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다시 한번 우리 알테오젠을 공략 의견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언제였다? 우리 지난 목요일날 목요일날에 17300원 17500원 이렇게 공략을 했고 우리 4월 5일날에는 얼마였다? 그때 당시 16000원 전후였는데 충분히 상승이 계속 나왔던 거죠 자 우리 목요일 17300원 17500원 그리고 우리 금요일날 금요일날에도 또다시 우리 급등 나오니까 19000원의 매도의 전략도 드렸고 이와 같이 우리 매수의 전략과 매도의 전략을 다 어떻게 무료로 무료로 드린다 라고 했죠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알테 알테 오젠 종목명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그때의 순간이 바로 우리 지난 4월 5일날 그리고 최근에 우리 목요일날 공략했을 때가 바로 이날이었어요 이날 뭐다 우리 21선 돌파 21선에 안착하는 이러한 순간에 타점을 노렸던 거고 우리 금요일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금요일날 바로 이 머크하고의 여러가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급등했다가 빠졌는데 바로 이러한 흐름으로써 우리 저점 저점의 매수 이후에 급등이 나올 때 또 매도 하면서 이렇게 좀 수익을 챙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와 같은 우리 매수의 전략 매도의 전략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순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제2의 월급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바로 이 이벤트하고의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해주신 분들 한번씩 구독 안해주신 분들 구독해주시고 우리 구독자님들의 이벤트 제2의 월급 프로젝트가 어떤건지 요거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2의 월급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라는거 우리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제2의 월급 만들어 보자 우리 얼마 가지고 100만원 소액 가지고 가능하다 선착순은 300명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 재능 기부 재능 기부 507 507 749 1 88번 88번 월급 요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여기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런 순간들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요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순간들의 타점들 요런 구간이 바로 우리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로서 우리 월급 월급의 수익을 안겨주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이와 같은 공략 타점들 다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지금 3월달 4월달 요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알테우젠 최근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공략을 해서 얼마 약 10% 정도 9.2% 수익인데 우리 100만원씩 100만원씩 공략했을 때 얼마 9만원 9만원의 수익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우리 아까 알테우젠 언제 4월달에도 공략을 했었잖아요 4월초 그때 당시에 우리 공략했었던 가격 요기 지금 현재 얼마 19만원까지 최근에 급등 19%나 급등했다 그러면 우리 100만원씩 공략했을 때 19%면 19만원의 수익이 또 발생했었고 이와 같은 종목들 다양하게 공략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353%의 수익 바로 353만원의 월급이 지금 현재 우리 모여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이죠 자 우리 마감된 지난 3월달은 보세요 얼마다 511%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100만원씩 공략을 했을 때 511만원의 수익 우리 200만원씩 했을 때는 천만원 천만원의 수익 우리 500만원 500만원일 때는 25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우리는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바로 이와 같은 금액들 2500만원 천만원 500만원 이 금액들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 제2의 제2의 월급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제2의 월급 이벤트 어떤 건지 잘 이해 되시나요 이해 잘 되시면 다들 좋아요 한 번씩 그죠 그리고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우리 5073749 하나 88번 88번 월급 이렇게 남겨주시면 함께 참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이런 순간들 타점 다시 한 번 좀 잡아드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21선 돌파 안착을 했고 바로 이 순간은 계속해서 기회 기회를 준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아직까지 급등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어디 우리 엔캠의 위치 엔캠이 한 달여 동안에 조정을 마무리하고 21선 돌파를 하면서 바로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 바로 우리 여기 21선 돌파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좀 바라보는 순간에서 우리 알테오젠 지금 현 구간 다시 한 번 우리 4일자 은봉으로 눌러주고 할 경우 여전히 타점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 잘 들으면서 이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50737491 이쪽으로 알테오젠 알테오젠 이렇게 네 글자 알테 또는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알테오젠 우리 다가오는 5월 5월달 이슈가 있잖아요 MSCI 편입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세 그리고 거래량 없이 양호한 지금 한 달여 동안 조정 거쳤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달려 봐야 되겠죠 앞으로의 긍정적인 흐름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마시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